자 이번 시간에는요 보험가입시에 주의할 보험들이 있어서 조금 주의할 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보험 상품들은 늘 대동소의하고 거기서 거기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험사도 많고 보험 상품도 여러분 수천가지에요 수십가지도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상품 중지 목록까지 살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나에게 맞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샘플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마오 수술비 보험 같은데요 자 A사는 8만 천원이고 B사는 10만 4천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구요 차이가 약간은 있죠 그렇죠 굳이 따지다고 하면 보험료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음 해가 아니라 또 몇 달 지나면 또 더 좋은 보험은 조금 더 싼 보험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금액에 가 있기 때문에 보장 담보가 그 세부적으로 좀 다르다는 부분은 거기까지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약관을 보면은 어떤 회사는 예를 들면 뭐 유방 자국 난소 남자는 전립선 방광암은 뭐 소액암으로 빼버리고 또 이 회사는 보험료가 비싼데 대장전망내암 같은 경우도 일반암으로 다 주고 디코드를 받아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조금씩 먼저 적립보험료 옛날에 제가 한 2년 전에 방송에도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적립보험료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그냥 얼마라고만 생각을 하지 사실상 추가적인 적립보험료가 존재해서 보험료가 이렇다 저렇다 라는 것을 글쎄요 요새는 좀 그나마 좀 많이들 좀 많이들 끼우치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약에 대한 보장은 바로 보장성 보험료로 나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끝전을 끝전을 쌓는다든지 거의 다 얼마를 더 더해서 뭐 황금료를 올리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적립보험료로 쌓아서 같이 보장보험료에 녹여서 내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멸성으로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멸성 이라고 하는데 적립보험료를 거의 넣지 않아요 이제 가령 이런 경우 있죠 22,250원 금액 23,000원 이런 식으로 끝전을 맞추기 나중에 가상계좌에 납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험 광고시에 냈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광고 많죠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말 적립보험료 이고요 그 금액도 적립이지 특약보험료 까지가 아니에요 그 만기도 실상 보면 대다수가 끝에 만기 100세 만기 80세 만기 만기 때 돌려받는 거고 그 적립보험료 자체도 사실상은요 그 적립보험료 안에도 사업비가 녹여져 있어요 그 돈을 온전히 갖고 있다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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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빠지고 빠지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율 더해서 해지 환급금 들이는 거고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뭐 늘 드리는 말이지만 상품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대다수가 적립보험료 사는 돈이 있으면 그냥 은행 가서 뵙기시라고 그래요 원금 이상은 나온다고 이차라도 붙는다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지금 알고 계시지만 유병자보험 이라고 있어요 유병자보험 유병자보험 있는데 유병자보험 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실게 자 유병자보험 이라는 건 보험회사 입장에서 과거의 백력사항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냥 보험 받아줄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대다수 설계사들이 이분 백력사항 물어보고 뭐가 좀 있어 많아 복잡해 귀찮아 그럼 그냥 유병자로 가는 거야 아시겠지만 표준체 알렐루 다 하고 문제없이 보험 받는 표준체 보험이 있고 그리고 백력사항이 있어 가지고 가입이 어렵지만은 백력사항을 다 오케이 승인해 주게 하는 유병자보험이 있지만 당연히 보험료는 유병자보험료가 월등히 좀 비싸죠 그러니까 만상은 귀찮으니까 그냥 유병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글쎄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분이 암이야 과거에 5년 전이든 뭐든 암이 있어 치료 중이야 치료는 끝났어 그러면 대부분 이제 보험들 보면 유병자보험으로 해가지고 암보험이든 뇌혈관보험이든 심장보험이든 늦춰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고객 입장에서도 유병자 형태로 내서 부담보 조건 없이 그냥 승인 받을 수 있는 이런 유병자로 하는 게 물론 맞고요 그 외에 이거와 관련 없는 심장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이 부분은 표준체로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난 잘 모르니까 설계사가 알아서 해 줬겠지 내꺼 보험 보세요 한번 유병자보험에 다 들어가 있는지 그 담보 특약이 귀찮으니까 요거 따로따로 설계해 주는 글쎄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유병자보험으로 얘를 든 거예요 얘를 든 거야 전부 유병자보험으로 때려 넣으면 한 25만원 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암보험이나 이런 거를 유병자 형태로 넣으면 10만원 돈 그리고 그 외에 유병자하고 관련 없는 뇌하고 심장 부분만 따로 설계를 했다 물론 이제 보험료는 나이나 회사나 뭐 여러가지 보장성 부분에 있어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든 거니까 그러면 4만 2천원 5만원도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약 14만원 돈 가지고 하면 20년 납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400만원 왜냐면 매달 내니까 이 차익을요 15만원 25만원 하면 돈 10만원 차이 정도 나잖아요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매달 계산했을 때 저 정도 금액을 절약하는 팁이 된다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유병자로 가서 무조건 병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뺀 나머지는 멀쩡한데 다른 신장은 멀쩡한데 아픈 부위만 유병자로 하면 될걸 귀찮으니까 그냥 주구구 그렇게 하시 마시라고요 본인보험도 그렇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종신장점 연금의 장점 쓰는 비용이 요 스크립스는 제가 지금요 스크립스 막 만들고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릴까봐 일단 막 만들어 놓고 일단 틀어놓고 제가 그냥 방송하는 거에요 실방이나 라이브방송이나 녹화방송이나 차이가 없어요 저는 어떤 분들은 방송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러는데 자 저 뭔 얘기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됐어 자 보험은요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르게 있어요 정신의 목적은 사망에 있을 거고 연금의 목적은 말 그대로 연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도요 어 글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품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거에요 설계사마다 철학이 다 있듯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늘 드릴 말씀이지만 언제 이 보험을 언제 쓸 건지 얼만큼 필요한 금액 얼마를 따라 써야 할지를 목적을 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글쎄 내용이 길 수밖에 없어서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뭐가 있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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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저건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게 연금도 같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들 길면 영상 안 보잖아요 되도록이면 저도 이제 짧게 짧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보면 14분 9분짜리 있어요 종신보험에 대해 1편 2편을 꼭 보셔요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어요 아까 원래 이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앞전에 그 보험을 넣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라 이런 부분은 문제도 있으니까 본인 보험이 여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보라고 하신 거고 이 영상 제가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걸 이런 용도로 난 쓰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험 챕터에 있을 겁니다 제 영상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상품 중에 보면 표준형이 있고요 무해지 환급형 또 일부 해지 환급형 상품이 종류가 참 많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보험 상품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고객들 만났을 때 면담을 하다 보면 이분의 재무 상태나 병력 사항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분이 생각하는 걸 판단을 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맘 편하게 그냥 보험 뭐 없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통합 그냥 종신에 수술비 넣고 이분은 종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혹은 이분은 연금 필요한데 종신을 넣는다든지 상품이 많아요 본인들이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지금도 내가 모르는 보험료 내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을 보면요 무해지 환급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해지 환급형이 보험료가 저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표준형 같은 경우는 중도에 환급률이 조금씩 있고요 해지 환급금 보면 일부 해약 환급금은 몇 년 기간 납기가 딱 지나가는 시점에 50% 주는 게 있고 만기를 다 채워야 또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상품이 다 달라요 그것도 꼭 확인하는데 나는 과연 나중에 이 적립금을 돌려받는다는 건 보험을 해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장을 안 본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간파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적립보험료가 들어간 보험이 있지 않나 1번 살펴보세요 적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넣으면 좋겠지만 그 적립할 돈도 사업비에서 차감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은요 한 달에 제가 이 얘기를 10여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얼마 내고 뭔 일 없으면 다행이고 또 뭔 일 있으면 보장만 보면 되는 거에요 비용성 담보이기 때문에 보험은 저축이 아니에요 물론 철학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두 번째 유병자보험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로 할 게 아니라 멀쩡한 부분은 표준차로 갈 수 있으면 가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부담보 잡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니까 유병자가요 이렇게 해서 세팅 판매하는 것도 우리 설계사님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고객 입장에서도 꼼꼼히 판단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여튼 설명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연금보험 개념으로 가입한 종신보험 상품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신보험 상품을 이율에 비교해서 해지 환급금에 비교해서 연금의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대다수가 상품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 그러한 컨셉들로 설계사님들이 판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 보다 종신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장점이 본인하고 맞다 라고 하면 물론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이 크기를 꼭 잘 재셔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세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아까 챕터에 보여 드렸듯이 그 영상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표준형 보험과 무해지 환급형 보험 그것도 제가 마지막 챕터에 보여 드렸듯이 표준형 보험은 보험 가입 후 중간에 해지 시입니다 해지 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해지 환급형은 일반형 표준형 대비해서 보험료는 조금 싼 장점이 있다 요정도 까지만 오늘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보험금 뭐 못 받았어요 보험회사에서 안줘요 혼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방송만 들었었는데 경우에는 보험하고 어느정도 밸런스 맞춰서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원칙은 제가 이런 방송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영상들도 꾸준히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에는 보험 챕터도 있구요 보상 챕터도 있고 있습니다 골고루 보셔야 도움이 되시는 게 맞구요 아셨죠 그럼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